1942년 11월 14일 남대평양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근해에서 이제 시작되려는 미국함대와 일본함대 간의 결전, 과달카날 해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10시가 되기 전 각 함대의 위치는 이쯤이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달카날 섬 남쪽에서 출발해 서쪽을 통해 사보섬 쪽으로 접근했던 미국함대는 사보섬을 북쪽으로 돌아 동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사보섬 남단을 동쪽에서 접근하는 항로를 취하게 됩니다. 윌리3 제독의 미국함대는 전함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두 척에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콘도 노부타케 제독이 총지휘하는 일본함대는 전함 키리시마와 중순양함 두 척, 경순양함 두 척에 구축함 9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함대는 사보섬 북쪽 먼 해상에서부터 남쪽으로 진입했고 이제 곧 함대를 나누어 사보섬을 가운데 두고 서쪽과 동쪽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주인무인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맡은 부대에는 전함 키리시마와 중순양함 아타고와 타카오 그리고 구축함 두 척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14일 키리시마와 호이암들이 과달카날로 내려오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제 복수의 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정확하게 전투 경과를 다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하하면서 사보섬 동쪽으로 갈라져 내려온 일본함대는 하시모토 신타로 제독이 지휘하는 경순양함 센다이와 제19구축대의 구축함 세척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4척의 함정이 갈라져 나온 것이 오후 10시이고 바로 구축함 시키나미가 미군함대를 200도 방향에서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일본기록으로 본 미함대의 위치는 사보섬 동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는 중으로 추측됩니다. 약 5분 뒤인 10시 5분 구축함 우라나미가 적함 중 신형 순양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미함대의 대형 전함인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를 순양함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원래 갈라져 나온 일본함적 4척도 두 척씩 나누어서 사보섬을 끼고 동서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미함대를 보고 사보섬 동쪽으로 순양함 센다이를 추가로 보내게 됩니다. 하시모토 제독의 4척의 함정은 원래 각각 사보섬을 끼고 돌면서 정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오후 11시 또 다른 보고가 일본함대에 들어옵니다. 오후 11시 일본 정찰기 한대가 훨씬 전인 오후 9시 15분에 미함대가 사보섬 북쪽을 통과해서 도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시각 일본함들이 미함대가 거대칸의 미군기지 쪽을 향해 항진한다고 보고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일본군은 미군 전함이 순양함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함 키리시마를 비롯한 포격부대는 사보섬 서쪽을 더 멀리 돌아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함대는 거대카나를 향해 계속 오고 있던 일본 수송부대도 목격합니다. 미군함대도 일본군 통신채널의 일본어 대화 내용을 듣고 적이 근접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핸터슨 비행장을 포격할 키리시마 등의 일본 사격대는 오후 11시 6분 침로를 정남으로 변경해 항진하기 시작합니다. 미함대는 10시 52분 이미 미군기지 쪽으로 가던 항로를 서쪽으로 변경해서 항진하기 시작했고 사보섬 동쪽으로 와서 미함대와 가장 가까웠던 쪽의 순양함 센다이에서도 이를 11시 7분경에 발견해 보고합니다. 이때 일본함대를 총지휘하던 콘도제독은 양함대가 현재의 항로를 유지한다면 키리시마가 포함된 부대가 미함대와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알고 사보섬 동쪽으로 가는 함정들에 미군함대를 먼저 상대하게 합니다. 이런 작전도 아직 미군 전함이 순양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도제독은 키리시마 등 비행장 포격부대에 사보섬 북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미함대가 과다카날 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전진하고 있을 때 전함 워싱턴의 SG 레이다가 경순양함 센다이 그리고 두 척의 구축함을 탐지합니다. 미함정들은 이때 비상시에 사용할 물품들을 배치하고 중요 부분에 이산화탄소를 채워넣는 등 전투 준비를 서두릅니다. 당시 미함대는 구축함 4척이 선두에 서서 사보섬과 과다카날 사이를 약 300도 방향으로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었고 그 뒤를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12분 이제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에서 일본함들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 함정들은 하시모토 제독의 경순양함 센다이 그리고 시키나미와 우라나미였습니다. 리 제독은 지체하지 않고 오후 11시 16분 준비된 함으로부터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분 뒤인 오후 11시 17분 워싱턴의 16인치 주포가 일본함들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곧이어 사우스다코타의 16인치 포탄도 일본함들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미 전함들은 5인치 포도 발사했으나 명중탄은 나오지 않았고 일본함들은 연막을 피우고 북쪽으로 일단 퇴각합니다. 그리고 일본함대의 무선통신을 계속 감청하고 있던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일본함대에 최소한 13척의 함정이 있음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함에서는 포탄이 해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16인치임을 알았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군 구축함 부대는 전함보다 약 5km 정도 앞서서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구축함 워크에서 우현쪽에 나타난 일본함을 탐지합니다. 이함은 하시모토 제독의 부대 4척 중에서 유일하게 사보섬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오던 구축함 아야나미였습니다. 오후 11시 22분 구축함 워크 배너 그윈에서 아야나미의 사격을 개시했으나 아야나미의 뒤에 사보섬이 있어서 유강과 레이다 모두 방해를 받아 결과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5인치 포로 아야나미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7분 또 다른 일본함 한 척이 사보섬 남서쪽 해상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본함은 13일 새벽 전투에도 참가했던 경순양함 나가라였습니다. 이 당시 일본함대는 총 3부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보섬을 끼고 남진하던 하시모토 제독의 경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3척 이 중 구축함 아야나미는 다른 함들과 반대로 사보섬을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함 키리시마를 포함한 핸더슨 비행장 포격부대는 중순양함 아타고와 타카오, 구축함 테루즈키와 아사구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다른 함정들이 미군함대와 일단 전투를 벌인 이후에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보섬 남쪽으로 진입하던 또 다른 부대는 경순양함 나가라, 구축함 시라유키, 하츠유키, 사미다레, 이나즈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군은 전함 2척과 구축함 4척이었습니다. 오후 11시 27분에 발견된 일본함 나가라 뒤에 구축함 4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직위 부대는 키무라 스스모 제독이 지휘했고, 곧 미함대와 이 부대 간의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대와의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구축함 프레스턴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발의 명중탄으로 얼해도 유폭된 프레스턴은 오후 11시 36분에 퇴함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퇴함 명령이 내려진 지 1분도 안 되어 프레스턴은 전복되어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프레스턴에서는 함장을 포함해 전체 승조원의 45% 정도인 117명이 전사했습니다. 프레스턴을 결정적으로 침몰시킨 것은 아야나미의 어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위 부대와의 교전이 시작되면서 미 제독은 홀지 제독에게 교전 중이라는 사실을 타전합니다. 일본함들의 사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함들의 포탄과 어뢰는 계속 미구축함들에 명중했습니다. 그윈도 포탄 세례를 받고 간신히 살아남아 전선에서 이탈했고 어느 일본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구축함 워크에 명중했습니다. 이 어뢰 명중으로 일어난 유폭으로 구축함의 앞부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으며 워크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함장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침몰 도중에 폭례가 유폭되어 퇴암 후 바다에 떠 있었던 많은 생존자가 희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열에 있던 베넘도 피해를 모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넘도 역시 일본함으로부터 온 어뢰 한 발이 명중해서 전장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살아남은 미 구축함들은 앞에서 가라앉는 구축함들을 피하느라 급히 회피기동을 해야 했습니다. 직위 부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미 구축함들을 성공적으로 공격했지만 먼저 지나가던 구축함 아야나미는 전함 워싱턴으로부터 포화를 막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짧은 15분간의 교전에서 남은 구축함들도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윌리스리 제독은 베넘과 그윈에게 오후 11시 48분 후방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합니다. 양측이 한 번씩 포화를 교환하고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후 11시 57분 포격 부대를 이끌고 있는 콘도 제독은 아야나미로부터 방금 치러진 전투 경과를 보고받고 거다칸을 미군기지 앞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큰 피해를 입은 아야나미 옆에는 우라나미가 서서 엄호하고 센다이와 시키나미는 핸더슨 비행장 쪽으로 항진했습니다. 미 함대와 전투를 치른 나가라와 내척의 구축함은 다시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미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 다코타는 이미 20여 분쯤 전에 북서쪽 해상의 일본 함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투를 치른 일본 함들로부터 미 함대에 전함이 있다고 여러 번 타전되었으나 콘도 제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보고를 믿지 않고 계속 순양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사우스 다코타는 전기 개통에 손상이 일어나 몇 분간 시스템이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각 미 전함 두 척의 위치는 이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전함 두 척과 키리시마가 있는 일본 함대의 거리는 약 6-7km. 일본함의 견시병이 미군 함정은 대형 신식 전함 두 척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때 사우스 다코타가 워싱턴의 우현쪽 후방에 위치해 있어서 일본 함들에 보다 가까웠고 워싱턴보다 먼저 일본 함들의 타겟이 됩니다. 또한 불타는 미군 구축함을 옆에서 지나가 일본 함들에 더 잘 보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본함 다섯 척이 사우스 다코타에 포탄과 어뢰를 발사했고 이때가 11월 15일 0시 1분이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는 14인치포 한 발을 포함해 27발의 명중탄을 맞았고 어뢰는 전부 빗나가서 침몰할 만한 피해는 없었지만 통신 불능이 된 데다가 레이다와 사격 통제 장치 등이 손상을 입어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일본군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키리시마에 16인치 포탄과 5인치 포탄이 명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모든 관심이 사우스 다코타에 쏠려있는 사이 미함대 기함 워싱턴이 일본 함들이 탐조 등을 밝혀 위치가 드러나자 가장 큰 전함 키리시마의 집중타를 퍼부은 것입니다. 만약 키리시마가 당한다면 일본 함대는 또다시 작전 목표를 달성 못하는 셈이 되는데요. 미국의 마지막으로 남은 전함 워싱턴과 히에이를 이미 잃은 일본은 어떤 전투를 보여줄까요? 다음 영상, 과다카날 해전의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